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당의 특검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보다 표기산만 급급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선거공항에 이어 이젠 하다하다 선거특검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검은 하루 이틀 만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작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영선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또다시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투기와의 연대입니다. 투기범들의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주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합동조사단의 늦장조사와 그에 따른 맹탕 발표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수사를 전개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두려워 특별수사본부의 힘을 빼고 수사를 교란시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겠다는 집권여당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한가하게 특검 주장을 할 때가 아닙니다. 3월 임시국회 내 이해충돌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서두르십시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투검을 주장할 시간에 허황된 공약이나 다시 살펴보십시오. 국민 천불나기하는 물타기 그만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